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마법의 꿀잠 주문을 외워주면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엄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산호로 둘러싸인 왕국에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인어공주가 가장 예쁘고 착했지요. 다섯 명의 언니들은 막내에게 바깥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다 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있단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들이 또 얼마나 예쁘다고!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단다. 막내 인어공주는 바다 위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인어는 열다섯 살이 되어야 바다 위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빨리 열다섯 살이 되었으면! 드디어 인어공주의 열다섯 번째 생일날이 되었어요. 막내야, 생일 축하해! 바깥세상을 많이 보고 돌아오렴! 잘 갔다 와! 갔다 와!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랐지요. 바다 위에는 커다란 도출한 화려한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펑! 펑! 배에서는 폭죽놀이가 한창이었지요.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밤바다와 화려한 광경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 안은 왕자님의 생일 잔치로 시끌벅적했어요. 갑판에 서 있는 왕자를 본 순간, 인어공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아, 어쩜! 정말 씩씩하고 잘생긴 왕자님이야! 너무 멋진 분이구나!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거센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더니 왕자님이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 왕자님은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왕자님이 위험해! 깜짝 놀란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끌어안고 바닷가 모래밭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왕자님,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바닷가 모래밭에 눕혔어요. 왕자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니 심장 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지만 왕자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종소리가 댕댕 울리더니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어요. 한 아가씨가 왕자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때마침 왕자는 신음을 하며 눈을 떴어요.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왕자는 힘없이 웃으며 아가씨의 부축을 받고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왕자님!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다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인어공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날마다 왕자가 사는 궁전을 찾아가 먼 발치에서 왕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오곤 했지요. 사람이 되어 왕자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인어공주는 결국 무서운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바다 마녀는 바다 저쪽 소용돌이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조심조심 소용돌이 사이를 지나 용기를 내어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네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법약을 먹으면 지느러미 대신 길고 하얀 다리가 생길 거야.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발이 칼로 베이듯이 아플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왕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면 다음 날 아침 넌 죽어서 물거품이 될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더 세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어공주는 단숨에 유리병의 약을 꿀꺽 마셨어요. 마법약을 삼킨 인어공주는 인의 정신을 잃었어요. 아침 햇살이 인어공주를 살며시 깨웠을 때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밭에 누워 있었어요. 아! 다리가 생겼어! 인어공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인어공주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보았어요. 저런 불쌍해라!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가씨, 나와 같이 성으로 갑시다! 인어공주는 너무 기뻐서 네, 왕자님! 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인어공주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끝이 너무 아팠지만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너도 축하해 주겠니? 왕자님을 구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슬픈 눈으로 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왕자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인어공주를 데리고 배를 탔어요. 왕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언니들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머리가 짧아져 있었어요. 오, 불쌍한 막내야!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이 칼을 받아왔단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렴! 왕자님이 죽으면 넌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어! 언니들은 칼을 인어공주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인어공주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향해 칼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왕자님을 죽이면 난 물거품이 되지 않고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안 돼! 사랑하는 왕자님을 찌를 수는 없어! 차라리! 인어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왕자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가판으로 뛰쳐나갔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고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에 칼을 던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언니들, 정말 고마워! 모두 안녕! 인어공주는 눈을 감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인어공주의 몸을 감쌌어요. 바로 그때 바닷물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면서 두 명의 천사가 공주를 맞이했어요. 인어공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맞으며 천사와 함께 하늘로 가볍게 올라갔어요. 저 아래 왕자가 보였어요. 왕자는 슬픈 얼굴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왕자님,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지 않고 두둥실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인어공주 재미있게 들었나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히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지요? 늦은 밤이시라면 피곤함이 밀려오는 시간이시지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몸이 아픈 친구들을 위로합니다. 오랫동안 아픈 친구도 있고 잠깐 아픈 친구도 있어요. 병원에 가는 것도 무섭고 치료받는 것도 힘들텐데 정말 잘하고 있구나. 잘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진 친구들도 많이 놀랐지요. 치료 잘 받고 약도 잘 먹고 밥도 잘 먹어서 다시 건강해지고 빨리 나아지기를 기도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아가들 아플 때 간호해 주시고 병원 데리고 다니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잘 견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아가들 이제 곧 좋아질 거예요. 다시 방글방글 웃으며 건강해질 거예요. 힘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고단하고 힘든 하루를 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꿀잠 주무세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우리 방송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밤도 고 잘 자고 이모는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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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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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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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